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슬더스 베타 패치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구요 칼질이 6데미지랑 9데미지로 각각 1데미지씩 올랐습니다 깡철의 폭풍이 2코스트에서 1코스트로 줄어들어 조금 더 쓰기 편해졌습니다 극적인 입장이 6데미지 8데미지에서 8데미지 12데미지로 많은 상향을 먹었지만 음... 여전히 안쓸 것 같네요 직감이 1방어씩 올랐고 재빠른 타격이 1데미지씩 올랐습니다 음... 정말 딱히 볼 거 없네요 그래도 강철의 폭풍 1코스트로 바뀐건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